할머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좋아요 우리 김희철이 세상에 김희철이는 그냥 입술에 빨간 채만 해도 그냥 걸그룹이야 남자가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 근데 이쁜 남자도 여자를 엄청 좋아해 눈이 왜 큰 줄 알아 눈이 왜 큰 줄 알아 많이 봐야 되거든 안녕하세요 할머니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구매와 손뼉을 벗어 넘치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